1월 29일 오전 10시 16분에 일본 관동지역 지바현 가모가와시에서 지진운이 또 출현하면서 관동지역에 대한 강진 우려가 있었는데요. 1월 29일 보여진 관동지역 지바현 가모가와시의 구름에 대하여 일본 네티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름이 바로 악마의 구름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딘지 모르게 기이한 구름인 거친 물결 구름이라고 불리는 구름이기 때문입니다. 1월 29일 보여진 관동지역 지바현 가모가와시의 구름은 구름의 기본 형태는 파상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상운이란 고적운이나 층적운의 하나로 물결 모양으로 위아래로 겹쳐 이어져 있는 구름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관동지역 지바현 가모가와시의 지진운이 출현한 전후로 하여 관동지역에 지진이 연속 발생하면서 도쿄 수도지카 지진이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월 26일 오후 2시 49분에 관동지역 이바라키안 남부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하루 뒤인 1월 27일 오전 6시 9분에 이번에도 관동지역 이바라키안 남부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오늘 1월 31일 월요일 새벽 0시 38분에는 이번에는 관동지역 이바라키안 북부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또 오늘 1월 31일 오후 12시 2분에는 관동지역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관동 대지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